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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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제비가 들어왔네요 현관문 열어놓은 사이에 지금 제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제비가 엄청 많거든요 잡아서 보내줄게요 다친다 다친다 이 소리였구나 뭐가 깨끗거리길래 자 잡은 김에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연약해서 곧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졌다가 항문쪽이 뽀송뽀송한거 보니까 아주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친구구요 너 바퀴벌레 먹냐 혹시? 어? 여기 목이다 목이 먹어 지금 제주도에 제비가 엄청 날아다니거든요 도로가에 온천지가 제비입니다 아 유리창에 부딪혀서 콧잔등이 좀 까진 것 같아요 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비 꼬리가 야 제비 꼬리 보세요 꼬리 아니죠? 꽁지죠? 제비 꽁지 보면 진짜 제비처럼 생겼습니다 하하하하 아우 제비 귀여워 야 이런 제비를 제 손에 만져볼 날이 오다니 제비 줍이긴 한데 얘가 뭐 집에 들어와서 주웠거든요 빛깔이 곱습니다 지금 뭐 잡혀있다고 해서 굉장한 반항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네요 자 제비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강남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아이씨 어디더라? 까먹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강 남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강남 가서 뭐해요? 뭐 할게 없죠? 제비는 야 은근히 기네 와 얘가 심하게 반항을 하고 개구호흡을 했다면 바로 보내줬을 건데 굉장히 얌전합니다 난 뭐 박씨 같은 건 필요 없다 자 집 현관에 들어온 제비입니다 보내주도록 할게요 아 뭐 박씨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래도 자그만한 성의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비씨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날아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잡혀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죠 가 가봐 날아간 거 줄게 가라고 제비씨 어디 갔냐 겁나 빠르네 어디 갔냐 오